숙보 불수능 킬러 수능 유일한 만점자 유리아 양의 만점 비결은 꾸준함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보아의 넘버원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불수능 킬러 수능 유일한 만점자 유리아 양의 만점 비결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역대급 불수능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올 수능 만점자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용인외대보고 졸업생이자 재수생인 유리아 양인데 의외였던 사실은 내신도 학교에서 최상위권이 아니었고 모의고사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고요. 그런데 전국 유일 수능 만점이라는 업적을 남겼으니까 진짜 멋지네요.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만점자가 되면 잠이 많아서 주말에 쉴 때는 주로 잠을 자거나 아빠랑 영화를 많이 봤다. 잠도 푹 자고 주말마다 영화도 봤는데 수능 만점이다. 멋지네요. 아무튼 만점 비결은 꾸준함이다 라고 밝혔는데 상위권 최상위권 중에서 꾸준히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만점자가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또 있었겠죠. 아니면 진짜 머리가 좋고 대단하실 것 같고 어떤 학과를 또 택하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나중에 수능 만점자 중에 먼 미래에 이런 인터뷰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저는 매일 밤에 그냥 배텐들으면서 공부했는데 그게 만점 비결이에요. 상상 한 번 해봤습니다. 상상만 그냥. 저도 역대급 불수능 세대입니다. 97 불수능. 이제 역사 속 불수능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지혜 씨랑 생방송으로 쿵짝쿵짝해 진행할 텐데요. 지혜 씨랑 전화통화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 미리 신청해 주세요. 지혜 씨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은 유튜브 에라우 채널 또는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지혜 씨랑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마음껏 어필해서 보내주세요. 함정 문자 환영합니다. 망신은 지혜 씨가 당하는 거지 제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서비스 유의사항 확인.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우리 모두 화이팅! 메디카 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아휴 저희 대본을 안 주셨네요. 대본 없이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어요? 어 대본을 주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인사를 하셔야죠. 네 그렇죠. 자칭 SBS의 딸 12월의 명예직원 유지혜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자 다음 주에 영스트리트 스페셜 디제이를 맡게 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영스트리트 어떻게 감사하게 또 저한테 한 번 더 하자고 하셔가지고 예예 맡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어 일주일 동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녹화로 화요일 일단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녹음을 하고요. 네. 금요일날 저희 베텐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어서. 베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10시 전에 들어왔다가 맞아요. 유지혜 씨 목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베텐까지 이어지고 맞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시간 연속으로 예 유지혜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SBS 라디오 스튜던이 뭔가 이제 안방처럼 느껴시죠? 아 그럼요. SBS 딸이죠 저는. 예. 자칭.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몇 번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저 되게 공부 많이 해가요. 그래도. 그래요? 무슨 공부요? 다 하나하나 읽어서 다 사연 보고 다 대답 적어가고 그래요? 그래도 남의 라디오 망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망칠 리가 있나요? 베텐에서 다져진 그 체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만큼 베테네에서만큼 어 삥삥 돌린 데가 있나요? 아 아니죠. 없죠. 없죠. 멀미나게 또 먼지나게 이제 돌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디 가서든 잘할 겁니다. 아이고야. 6599님. 누구보다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것 같은데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트리 조립도 지혜 혼자 하나요?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네. 일단 트리 조립은 트리 조립 저 혼자 했고요. 조명 다는 것도 저 혼자 했고 언니랑 같이 이걸 같이 다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라고 하죠? 오브제 같은 거. 어 트리 장식? 네네. 네. 이거 지혜씨 집에 있는 그 트리군요. 네. 본가에 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언니 나니님이랑? 네. 나니랑. 네. 그 땡스타그램에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 자주 올리던데 어... 한 달쯤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는 원래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그렇죠. 11월부터 생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돌입하는 거죠. 맞아요. 약간 생일은 생일 지난 이후로 한 달이라면 그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전부터 한 달이 크리스마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트리 조립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진짜. 그건 제가 직접 못해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해줘야지. 그건 이제 빨간색 초록색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그 트리 밑에서 뭐 파티 같은 것도 하시나요? 이번에? 어... 아니요. 사실 그냥 불만 켜놓으려고 조립을 한 거고 또 저희 집이 아니고 본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많이 보진 못해요. 크리스마스 때 그럼 뭐 하세요? 이번에? 이번 크리스마스 원래 늘 저희 한... 늘 저랑 수정이와 예인이와 함께 보냈잖아요. 근데 수정이와 예인이 저 모두 크리스마스 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따로 셋 다 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 세 자매가 모이질 못하고? 네. 셋 다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오... 그래도 좋은 일이죠.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스케줄이라. 좀 의심스럽네요. 왜요? 네? 어? 스케줄 공식 쪽이... 공식 쪽이 스케줄이에요? 네. 네. 그럼요. 그럼요. 비공식 쪽이 스케줄인 것 같아서... 아우.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깊이 안 갈게요. 네. 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쿵짝쿵짝회. 아... 잠시 후 2부에서는 청취자분에게 깜짝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유지혜 씨가 직접 마음에 드는 문자를 골라서 전화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이유를 어필한 사연 중 마음에 드는 문자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유지혜 대 치킨 앤 버거 라고 외칠 건데요. 유지혜라고 외치면 저와 통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치킨 앤 버거라고 외치면 통화 기회는 없고 대신 치킨 세트에 햄버거 세트까지 알차게 선물 챙겨드릴게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는 이겨야죠. 유지혜라면. 치킨과 버거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 영화 티켓 같은 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치킨 앤 버거 먹는 거는 못 이기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대유지혜가. 러블리즈 유지혜가 이걸 여기에 쫄아요?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겨우 치킨과 버거한테 밀리는 거예요? 껌 이런 거 해주지. 저도. 무슨 껌이에요. 정영목도 아니고. 지난주에 영화 티켓 세트를 해서 지혜 씨가 완승을 했는데 오늘은 선물의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유지혜 씨의 밸류 가치를 좀 높인 거죠. 유지혜 씨랑 전화를 할지 아니면 치킨의 햄버거 세트까지 챙겨 먹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하기 전에 맛보기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열 곡의 지혜 퀴즈. 어떤 코너인가요? 네. 지금부터 제시하는 질문에 제가 생각한 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을 A4용지의 비밀리에 적어놨습니다. 베디가 청취자 봇이 되어서 질문을 10개 할 건데요. 저는 질문에 대해 내 또는 아니오라고만 답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답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랑 통한 분들 중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열 곡의 지혜 퀴즈 질문은 이겁니다. 유지혜의 노래방 애창곡은? 입니다. 유지혜 씨는 A4용지에 미리 답을 적어놨고요. 열 곡으로 물어보고 싶은 예리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애창곡. 이거는 뭐 사실 때 되면 바뀌는 거긴 한데 요즘의 애창곡을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 애창곡도 그렇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애창곡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팬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네요? 네 팬분들은 저희 전의 회사 구울림일 때 그 연습실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불렀었어요. 팬들 라이브로. 자 그러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임플란티스 소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고르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된 노래인가요? 네. 10년 이상 된 노래다? 네 당연하죠. 중학교 때부터 불렀으니까. 중학교 때부터니까. 아 질문 하나 날렸네요. 자 발라드 장르 노래인가요? 아 이건 발라드는 아닌 것 같아요. 발라드는 아닌 것 같다? 네 발라드 아니에요. 발라드 아니다. 발라드 아니에요. 장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네 발라드 아니에요. 그래요. 혹시 이게 리메이크가 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아 그래요? 아 근데 막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르의 명곡 이런데서 누군가 불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음원이 나온 거? 네. 그런 음원 아닌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자 가수의 노래인가요? 아 네. 아 여자 가수 노래가? 너무 많이 줬다. 많이 와주시겠다. 뭐 여기까지 나오는데 남자 가수 아니면 여자 가수겠죠. 아 하긴 뭐 혼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요 프로 1위 한 적 있는 노래입니까?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가요 프로 1위를 한지 안 한지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노래다 보니까 이 노래를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준지 안 준지 저는 잘 모르니까. 저희 노래가 1위를 한지 안 한지도 가물가물 할 때인데. 러블리지 뭐가 1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나죠. 장난이죠. 그래요. 이래는지는 확실치 않다. 네네. 그러면 솔로 가수입니까? 그룹입니까? 솔로입니다. 솔로예요? 네. 그래요. 6개 질문 썼습니다. 네. 유지혜 씨가 방송에서 베텐이 아니더라도 부른 적 있나요? 네. 있어요. 노래방 기계로. 방송에서? 네. 라이브 방송. 그래요? 네. 라이브 방송에서? 네. 베텐에서 부른 적 있나요? 베텐에선 없죠. 없어요? 네네. 라이브 방송에서 부른 적 있다. 뭐 개인 라이브예요? 아니요. 저희 러블리지 다 같이 하는. 아 다 같이 하는 방송에서? 다 같이 하는 방송에서. 그러면 팬들은 진짜 잘 알겠네. 완전 잘 알죠. 알겠습니다. 티어스라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노래방이니까 무조건 티어스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필슨 코리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필슨 코리아가 여자 가수 노래입니까? 오필슨 코리아. 그거 윤두환 선배님 아니에요? 정답이 꽤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노래 랩 파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네. 랩 파트 없다? 랩 없어요. 오. 근데 발라드 아니다? 네. 그래요.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안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준다고요? 네. 질문 두 개 남았는데 그럼 힌트 하나 주세요. 약간 락스러워요. 락스럽다? 네. 락인 것 같아요. 락스럽다는 건 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락이에요. 락이군요. 발라드가 아니고. 네네. 그래요. 락앤롤. 그러면 마지막 하나 가겠습니다. 네. 노래방 인기 차트에? 아. 인기 차트. 요즘 제가 근데 엊그제 노래방을 갔다 왔는데 인기 차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차트에는 없다? 네. 요즘 차트에는 없다. 그러면 뭐 이제 스테디 그런 차트에는 있나요? 뭐 옛날에 7080 이런 데 있잖아요. 7080에 있다? 7080 노래예요? 약간 완전 어른 노래이긴 해요. 완전 어른 노래다? 어른. 어른 노래다? 1900년도에 나온 거니까 90년도에. 1900년도는 뭐예요? 똑바로 좀 얘기해주세요. 90년도에 나오니까. 1900년도면은 너무 많이 포함됩니다. 90년대 노래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됐고 발라드 아니고 리메이크 된 적 없고 여자 가수 노래고 1위 했는지는 모르고 솔로 가수고 라이브 방송에서 부른 적 있고 랩 파트 없고 락이고 90년대 노래고 인기 차트 최근엔 없다. 자 자이언트의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지혜 씨가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애창곡 10곡의 퀴즈를 해봤습니다. 자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지상에서 영원으로 정경환 님 노래입니다. 오 그래요. 이거를 많이 부르나요? 네. 저 엄청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이에요. 네. 뭐 한 숫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 올 때까지 나도 대충 막 부르나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자 이거 근데 이 노래 1위 안 한 게 맞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진짜요? 어떻게 1위를 못했지? 그래요. 아무튼 이 노래 되게 어렵다고. 아 그죠. 잘 불러요? 아 저 두 키 내려서 부릅니다. 두 키 내려서 부른다. 등창력으로 불러요. 등창력. 락이잖아요. 당황스럽다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1031님. 7333님. 7159님. 5686님. 6834님. 지상에서 영원으로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드령. 네. 1900년대라고 하니까 관동별곡 보내신 분도 있어요. 아. 연도를 똑바로 이기란 말이에요. 90년대. 90년대. 1900년대라고 하면 3위인곡 관동별곡 보내신 분들 있잖아요.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90년. 1900년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옛날이지. 아 진짜 웃기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보내신 분 있어요. 오. 자 열고개 크지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빨리. 네. 자 이번에는 유재희가 가장 배워보고 싶은 악기는 입니다. 네. 그쵸 그쵸. 미리 답을 정관해놨고요. 열고개로 물어보신 예리한 질문 보내주세요. 자 제가 먼저 대신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악기. 현악기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다니. 아니 이게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뭐일까요. 맞대요 맞대요 맞대요.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객관님. 네 쥐가 나네요. 네. 그래요. 현악기 관악기 뭐 이런 현악기. 네. 뭐 2로 뜨나요. 그러면 러블리즈 노래도 쓰였나요. 아 네 그쵸 그쵸. 아 쓰였어요. 네 쓰였죠. 아 그래요. 그러면 대중적으로도 좀 많이 배우는 악기입니까? 네. 많이 배우는 악기. 대중적으로도. 아주 막 그 드문 드물게 힘들게 배우고 돈이 엄청 들고 그런 악기는 아니고. 네. 대중적이다. 다음 질문이 무섭다.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당황했네요.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뭐. 그러면 질문하기 저도 겁나네요. 클래식에 사용됩니까? 클래식에요? 네. 사용이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내가 보는 클래식 음악 말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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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래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있으면 좋긴 하겠다. 보통은 안 된다? 네. 안 돼요.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리고 관련된 영화가 있습니까? 이 악기를 쓰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쯤은 찾다 보면. 900년대까지 못 찾으면. 그래요.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예인씨가 이걸 다룰 줄 아나요? 못해요. 걔 못해. 못해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이건 확실하네. 이건 확실해. 그러면 그 악기 크기가 유지혜씨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저만 해요. 저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없네요. 네. 작아요. 작아요.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전자장비가 혹시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해도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좋긴 한데 없어도 돼요. 그래요. 두 개의 질문 남았네요. 그래요. 시간이 없네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러면 오늘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개까지만 가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덟 고개. 여덟 고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부에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10 생방송 특집으로 유지혜씨와 쿵짝쿵짝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유지혜 열고기 퀴즈 두 번째를 해봤었는데 유지혜가 가장 배워보고 싶은 악기는 늘 해봤습니다. 현악기고 클래식에는 사용이 거의 잘 안되고 관련 영화도 있고 유지혜보다는 크기가 작고 거의 대중적으로 많이들 배우는 편인 그 악기. 정답은 뭔가요? 바로 기타입니다. 네. 기타. 여덟 고개까지 했지만 많은 분들이 맞히셨어요. 제가 기타를 배웠었거든요. 배웠어요? 배우다가 손목이 나가가지고 중간에 때려쳤는데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통기타 배웠어요? 아니면 일렉 배웠어요? 통기타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타를 클래식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클래식 기타도 있고 그렇긴 한데 보통은 기타 같은 경우에는 통기타라든가 일렉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하죠. 맞아요. 손목이 많이 아프고 또 손가락도 아프고. 맞아요. 굳은 살도 많이 잡혀요. 정예인 씨는 아예 못 치나요? 못하죠. 아예 못해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위위라큐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냥. 근데 아예 못해요? 못해요. 입으로만 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빵떡 씨는 잘 치나요? 엄청 잘하죠. 독학 스타일. 독학으로 해요? 네. 오 그렇군요. 자 선물 받을 분 7410님, 이만형님, 그리고 5558님, 최재훈님, 그리고 466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쿵짝쿵짝해 2분은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통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지혜와 전화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고 마음에 드는 문자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유지혜 대 치킨 앤 버거라고 외칠 건데요. 유지혜라고 외치면 저와 통화를 이어갈 수 있고요. 치킨 앤 버거라고 외치면 통화 기회는 없고 대신 치킨 세트와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신 문자 소개하면서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좋을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8741님께서 안녕하세요. 유지혜님 정말 팬입니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연락 꼭 받을 자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패스. 네. 2619님. 지혜 누나 올해 여름에 새로 영입된 학생 베텔로예요. 그때부터 야자 끝나는 시간에 직감에서 종종 더잡 퀴즈쇼 들었습니다. 이번엔 라디오 말고 직접 통화로 목소리 듣고 싶은 마음에 문자 보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 한번 해볼까요? 뭔가. 여름에 새로 영입됐다? 네네. 그래도 새로 영입된 친구잖아요. 베텐으로 그것도. 학생 베텐으로다. 받았는데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 베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유지혜냐 치킨앤버거냐. 아직 야자가 안 끝났나? 여보세요. 유지혜 대 치킨앤버거. 유지혜. 오. 찐 베텐로시네요. 치킨앤버거를 안 택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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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 서울 상암동에 살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네네. 어떻게 또 유지혜 씨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사실 7월부터 베텐을 새로 듣게 됐는데. 네네. 네. 좀 가끔씩 들었거든요. 근데 더 잡퀴즈쇼를 좀 평소에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 라디오로만 목소리 들었는데 한 번 직접 통화로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문자 드렸습니다. 고2면은 이번 수능 모의고사로 살짝 뭐 풀어보셨겠네요? 근데 저희가 좀 사실 지연이 돼서 아직 11월 모의고사를 아직 안 봤어요. 저희가.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혹시 해도 되나요? 아 하세요 하세요. 그럼요. 제가 사실 지연님을 K본부 드라마로 처음 접했거든요. 아 진짜요? 뭐죠? 특별 출연하신 걸로 됐는데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아 네네. 러블리즈로 특별 출연한 걸로 제가 그때가 한 7년 전인가 그때로 아는데 그때 보고 와 진짜 이쁘시다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나온 친구들 중에 제일 예뻤었나요? 네 제일 예뻤습니다. 아 7년 전이요? 어머 감사합니다. 7년 전이면 지금 전화주신 분이 몇 살 때인가요? 초딩 때였을 때. 야 그래도 그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 팬심을 갖고 있다가 치킨 햄버거를 안 택하고 유재희를 택했다. 아 당연히 유재희를 택해야죠. 이야 감사합니다. 멋진데요? 진짜 감동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감사드리고 선물은 없습니다.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예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멋진데요? 작가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네네. 아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지혜이모의 첫사랑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초딩 리너스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지혜이모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기 직전이에요. 자. 학생증 사본 확인하자.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또 가볼까요? 저는 그러면 3624님 10시에 목소리가 제일 예쁜 지혜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 일단 킵. 그리고 그러면 어 4617님 지혜님 저 아직 30대인데 임플란트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통화해보고 싶어요. 아 이거 해본 사람만 알거든요. 이 분한테 한번 걸어볼까요? 그럴까요? 4617님. 재밌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하신 분. 동병상면. 네네. 자 유지에 대해 치킨앤버거. 여러분 치킨과 버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치킨버거가 아니라.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에 대해 치킨앤버거. 치킨앤버거. 저도 모르게 딩동댕을 다녀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임플란트 동기는 무슨. 맛있게 드세요. DJ님이 한마디 더 해줘 그래요. 마지막에. 둘 다라고. 30대 누가 임플란트를 합니까? 목이 탑니다. 그리고 유지에 씨는 30대 한 게 아니라 20대 하셨잖아요. 아니 30대 때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 20대였잖아요. 작년에 30대죠. 아 그래요? 네. 분리할 땐 30대라고 그러네. 네. 자. 그러면 빨리 한. 이분은 되게 건강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임플란트도 거짓말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 진짜 대박이다. 튼튼한 이로 치킨과 버거 잘 씹어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저는 0729님. 유. 유지혜님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문자로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지. 지금이라도 알아가 보려고요. 애가 살짝 타지만 전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상품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분한테만 해볼까요? 한번 거절당했으니까. 이분 이번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삼행시를 보냈네요. 약간 노력이 느껴집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지혜 대 치킨 앤 버거. 유지혜.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름 밝혀도 돼요? 아예 안 밝혀도 돼요? 안 밝히셔도 됩니다. 어 그래요? 어디 계신 누구신지? 천안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이라고요? 어 데이비드 베컴. 그래요. 목소리가 베컴으로서 너무 좋으신데. 천안 베컴? 네네. 근데 지금 이거 제가 고릴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딜리가 됐네요. 뒤늦게 이게 통화가 와가지고요. 감당받았어요. 약간 딜레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고릴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고 바로 전화 제가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유지혜 씨와 지금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통화를 원하셨습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연예인하고 한번 통화해보는 게 기분이 어떨까 해서. 아 진짜요? 지금이라도 저를 잘 알아가 보려고 통화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솔직히 러블리드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막연하게. 제가 뭐 거기서 디테일하게 제가 걸그룹을 제가 많이는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지. 그럴 수 있죠. 네네네네. 유지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저의 매력은? 어. 솔직히 모르겠는데 얼굴은 농협은행이에요. 매력을 잘 모르겠다. 얼굴은 농협은행이래요. 농협은행. 설마 농협은행 모르세요? 그게 뭐예요? 어머. 그게 뭐예요? 어떡해. 너무 예쁘다고.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지혜 씨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물어봐. 그냥.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도 생각났는데 저도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진짜요? 정말요? 위에 하나하고 아래에 하나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3학년 6반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이게 나이에는 상관없다니까. 이게 연구치였는데 제가 워낙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빠졌어요. 이게 충치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지가 거의 2년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관리 중이어가지고. 앵간하면 갑각류 이런 거는 제가 못 먹어요. 자세가 하는 편이라. 갑자기 또 임플란트 할 때 마취 주사 놓을 때 그게 좀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다 견딜만 했거든요. 근데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 놓을 때 그게 좀 뭐랄까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되게 슬퍼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천안백헌님. 슬픈 건 아니에요. 앞으로 지혜씨의 매력을 더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씨 제가 자주 찾아 들을게요. 유튜브 통해서. 감사합니다. 천안백헌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임플란트 향후회냐고. 슬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우쿨렐레 피크닉 장미의 미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드는 노래인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처음 듣는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자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보에요.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되고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셔야 되고. 또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리실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안전한 건물 또 댁에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가 이제 강풍 경보 정도가 되면 흔들리고 차선을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안전거리 유지하셔야 되고. 돌풍 같은 거 정말 주의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계 근무 소시는 군인 분들은 진짜 너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정말 조심하시고. 다치시면 안 돼요 다들. 일반 라디오 같았다라고 하신 분 뭐죠? 지상파 라디오 같다고. 지상파입니다. 지금 서울 쪽도 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까 행사 갔다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풍 경보가 이렇게 나왔네요. 동해안 쪽 어쨌든 지금 바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들 다치시면 안 돼요. 바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가보겠습니다. 유지혜 대 치킨 앤 버거. 치킨과 버거예요. 치킨 버거 아닙니다. 하나 꼭 굳이 그렇게 안 찝어주셔도 돼요. 갈까요? 네. 5384님 이 문자는 유지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전화를 받고 싶은 열망을 담아 보내드립니다. 살짝 이거 저주의 문자 옛날에 그 아세요? 해군의 편지. 네. 이 문자를 이 쪽지를 받으면 약간 이런 거.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7829님. 위일락규 보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혜 씨 위일락규 공연장에서 본 적 있는데. 위일락규? 위일락규는 뭐야? 위일락규. 위일락. 네.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라고 하시길래요. 이분 한번. 아 그래요? 네. 몇 번 갔어요? 위일락규.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갔어요? 네. 한 번은 저희 베텐이랑 같이 갔고. 그리고 한 번은. 가는 거예요? 7829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지혜 대 치킨 앤 버거. 하나 둘 셋. 유지혜. 그런데 오늘 되게 요즘 좋다니까. 유지혜를 고르셨어요. 이분 위일락규 보셨어요? 네.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러블리너스예요. 역시 러블리너스시군요. 오늘 예인 씨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컨디션이 어땠나요? 네. 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자. 유지혜 씨는 언제 보신 거예요? 아. 그 베텐 식구분들 다 오셨을 때. 오. 진짜요? 그날. 그럼 저도 보셨겠네요. 예. 저의 상태가 어땠나요? 예. 똑같으시던데요. 실물. 화면이랑 실물이. 네. 실물이 좀 더 나아요. 숨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요 근데? 지금 어디 뭐 뛰어가고 계신가요? 아니요. 쫓기고 계세요? 집에 가고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몇 번째 관람하고 계신 거죠? 어. 많이 관람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러블리너스. 예.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유지혜 대 정예인. 하나 둘 셋. 정예인. 끊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끊겼어요. 끊겼다고요? 예예. 우리가 끊은 거 아니고? 끊겼어요. 어머어머. 자. 이분 또 지금 쫓기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정예인 팬과 통화를 한 번 해봤고요. 영화 같다. 왜 딱 끊겨? 정예인 팬과 통화해봤습니다. 고라니 팬이잖아요. 그러네요. 괜찮아요. 고라니 팬이든 제 팬이든 러블리너스는 러블리너스니까. 근데 왜 눈에서 눈물이 나죠? 그냥 정예인 팬인 거죠. 러블리즈 지금 비활 중이잖아요. 제 눈에 나오는 게 눈물인가요? 이분은 치킨 앤 버거도 못 봤고. 그냥 정예인 팬이고. 모두가 패배한 통화였네요. 자. 또 가볼까요? 네. 9941님. 제재와 전화데이트 하고 싶지만 신장 떨려서 못할 듯. 러블리즈 때 처음 딜라인 뮤비에서 처음 반했다는 이라고 하시는데. 약간 통화 못할 것 같다가지고. 근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0102님. 자취생입니다. 치킨 피자 너무 자주 먹어서 지긋지긋하고 혼자 살아서 말할 일도 없는데. 지혜누님 꼰대 아니고 이 튼튼하다고 어필을 드릴게요. 이분. 저 꼰대 아니라는 거 꼭 어필하고 싶어요. 꼰대인 것도 알고 이 튼튼한 것도 알고 사실 베테를 많이 들으시는 분인가 보네요. 0102님한테. 네. 자취생이고 치킨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다. 저도 자취하잖아요. 치킨 피자 먹기 싫어요. 그래요? 네네. 과연 0102님. 마지막 콜이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유지에 대 치킨앤버거. 하나 둘 셋도 해주세요. 네. 네. 자. 현재 유지에 3승 1패. 3승 1패. 정예인 패는 패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안녕하세요. 유지에 대 치킨앤버거. 하나 둘 셋. 치킨 버거. 이런 거짓말쟁이들. 역시 베테나. 그렇죠. 유지에는 꼰대고 이도 안 튼튼하고. 아. 치킨앤버거는 맛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금요일 배송제 10. 오늘 생방 특집 쿵짝쿵짝해 했습니다. 자. 오늘 종합을 해보면 2승 2패에다가 정예인 1승. 사실상 2승 3패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인이 때문에 하나 먹었네요. 뭘 먹어요. 먹기는. 자. 마지막에 자취생은 치킨이라고 할 때 그 웃음소리 들였어요. 그러니까요. 치킨앤버거. 진짜 열받네. 그렇죠. 두툼삼겹살님. 치킨앤버거 잘 먹겠습니다. 누님 감사해요. 먹지마. 이분이었나? 먹지마. 그래요. 자. 휴주혜씨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치킨앤버거에는 안 되는 걸로. 밸런스 패치를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끝. 인사해 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시야의 스노우맨이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